여기 박씨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되지? 여기서 조금 주변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래요. 내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말 한마디에 좀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네. 그리고 본인이 사주가 높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본인을 좀 시기질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금전수는 본인이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데 지금은 아직 나이도 좀 어리시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뭐 금전수에서 문제랄 건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점점 좋아지신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작고 많이 보여요. 저는. 남자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남자가 많이 보여요? 본인한테 되게 지나쳐가는 남자분들이 많다 이 소리예요. 스쳐 지나가는 익년자가. 그래서 잘 연분을 잘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힘들어. 본인이 눈물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 남자분으로 인해서. 소리가 많이 나요. 음... 외곽에서 들어오는 상문도 보이네요. 상문이 뭐죠?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이렇게 돌아갈 분이 계신데 여기는 돌아가셨던 분이 보여요. 음... 최근 3년 안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보이시네요. 아셔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이랑 잘...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 거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알아내두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 안 좋은 운기가 여기로 이렇게 이 높은 사주에 자꾸 들어와서 힘들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금전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쭉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하기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선택을 직업 같은 것도 잘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 얼굴, 명예라든지 이런 걸 알리시면 좋게 풀려요. 근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낮에 일이 아닌 밤에 일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은 좀 힘들어요. 오히려 돈은 많이 벌지언정 관제수로 들어가서 소송, 법정 이런 걸로 돈이 다 세요. 그런 것만 아니면 낮에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는 일을 많으시면 여기는 잘 풀려요. 시간만 그냥 낮에 하면 되는 거야? 낮에 해야죠. 그리고 뭐 불법적인 거나 유흥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남자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전부 제가 처음 와봐가지고 사실 뭘 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보통 모르고 오면은 정사도 딱히 잘 안 나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인생이 궁금하지도 않는데 와서 물어본다 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얘기해 줄 게 없죠. 신영님들도. 그래서 본인이 뭔가 하고 싶다거나 꿈이 있다거나 꿈이 없어도 오셔서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좋은지 이런 걸 물어보시면 그런 것도 답변을 해드리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쪽들이 잘 풀린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일 하세요? 약간 그런 쪽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언서나 그런 쪽이거든요. 괜찮아요. 큰 탈 없이 그럼 근데 남자들이랑 많이 엮이면 좀 힘들어. 힘들다고. 제일 그냥 스스로가? 네. 그냥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예지 뭐 인기를 얻어먹고 사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좋아요. 연예인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남자분들과 관련돼서 돈 거래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적으로라도 차라리 여자분들이랑 하는 게 좋지 남자분들이랑 하면 말이 많아지고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혼 나중에 운이나 이런 거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올해 25? 5시 지금도 들어와 있네요. 나이가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혼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그 시기에 들어온 남자랑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궁합을 보시고 그 남자가 괜찮으면 결혼하시는 거지 왜냐면 그 결혼 운기에 들어온 남자가 좋은 남자도 있지만 아닌 남자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고 만나시면 결혼도 잘못하시는 거죠. 그럼 나이는 딱히 없고 그냥 근데 연화자로 들어와요. 본인한테 연화요? 네. 연화 남자 연화를 싫어하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와요. 결혼 운이요? 네. 아 진짜? 네. 연화 근데 뭐 부모님이 막 점 이런 거 봤는데 늦게 하는 게 좋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게 할수록 더 좋아요. 근데 본인 인생이 있어서 결혼 운이 20대 있고 40대 있어요. 결혼 운이요? 그 시기에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좋은 배우자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전에라도 본인이 연분이 좋은 인연자가 들어와서 궁합으로 봤을 때 괜찮으시면 그분이랑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꼭 40대 안 해주잖아요. 네. 꼭 40대 안 하셔도 돼요. 깜짝이야. 그 정도로 본인이 늦게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지 뭐 무조건 40대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돈은 진짜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금전을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막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기로 얻어먹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면 낮에 일하는 것들 그런 걸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플루언서 그게 좋다고요. 남자랑 많이 엮이면 엮일수록 좋지 않다고 돈으로 새 나가는 부분이 많으신데 근데 그 엮이는 게 돈 쪽으로 엮이지 말라는 거죠? 돈 쪽으로도 엮이지 말고 놀지 말아야죠. 그분들이랑 남자로 인해서 돈이 새 나가는 게 많다니까요. 아 진짜 본인이 뭐 인기 금전 다 얻어도 남자로 인해서 그렇게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조심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미없어도 재미없는 남자를 만나는 게 여긴 좋아요. 제 적어요? 네. 착한 남자 바른 남자 올바른 일을 하시고 그런 일 하시는 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올바른 일 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 뭐 이상한 일 하시는 분들 만나면 본인한테 좋을 게 득될 게 없어요. 지금은 당장 좋아도 추후에 주변인들 갈라서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남자분으로 인해서 본인이 명예실추되는 거 되게 많아요. 100% 후에요. 그 얘기한 것 중에 뭐 금전거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카메라, 몰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들어오거든요. 지금 보이기로 진짜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거 확인하는 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너무 미인이고 그러니까 좋은 남자도 있지만 또 아닌 남자도 같이 들어와서 그래요. 꼭꼭꼭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막 사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투자 뭐 이런 걸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엮이면 계속 생긴다는 말이죠. 고소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 안 엮이고 안 엮이는 게 낫죠. 지금 법정으로 문제 있는 거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그러시면 계속 끝까지 가시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안 엮이는 게 좋다고 남자랑은.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잘 풀릴 수도 있는데도 자꾸 고꾸라져서 넘어져요. 남자는. 본인한테 있어. 걸림돌이라고. 걸림돌. 인성이 올바른 남자를 만나면 본인이 오히려 더 잘 풀리죠. 점점수가 창찬대로 창찬대로. 그럼 제가 그렇게 많이 감정이 없어도 그냥 착하고 재미없어도 그냥 만났나요? 처음에는 감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마음을 좀 올바르게 이렇게 닦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자꾸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남자의 매력을 본인이 느껴서 나중에 좋아한다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남자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찾기 힘들어요. 솔직히. 다른 분들은 뭐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찾기 힘들어요. 그런 남자는. 근데 그런 남자가 본인한테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20대면 아직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들어와요. 올해. 올해요? 올해 들어와요. 올해하고 내년. 그래서 뭐 그분이랑 사귀라 뭐 이건 아니지만 친구로 지냈다가 친구처럼 지냈다가 추후에 그런 감정이 생긴다거나 하시면 만나는 거죠. 사랑도 서로 그런 게 있어야지 만나는 거죠. 무턱대고 감정 없는데 만나면 그게 무슨 연애예요. 사랑도. 그럼 그것도 남자 직업 이런 건 상관없나요? 직업은 괜찮아요. 근데 좀 묵묵하게 일하는 직장인이 좋아요. 그냥 직장인? 응. 직장인이 좋아요. 묵묵하게 일하시는. 저런 상대는요? 근데 그 뭐 확인하라고 했던 게 정가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포함인가요? 뭐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일반인은 못 하지 않나?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하는 게 좋죠. 응. 근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뭐 연인 간에 잠자리 할 때 어딘가 가서 이렇게 잠자리 관계를 하실 적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근데 그 남자가 괜찮으면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아닌 남자가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게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겠다. 주변인들이 문제라니까. 제 주변인. 네. 그래서 소개를 받더라도 잘 보시고 소개를 받으셔야 돼. 무턱대고 뭐 다 뭐 다 뭐 예를 들어 잘 나간다 소위 그런 사람들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인성을 봐야 돼. 사람은. 그래야지 여기가 잘 풀려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힘들어져. 소개를 받지 말아야 되나? 아니 받으셔도 되는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보는 눈을 기르면 돼요. 인성을 먼저 보시면 돼. 그리고 여기 여기 박 씨도 주변인들한테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줘요. 그래야지 나중에 본인 힘들 적에 다 도와줘.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찐친구 남는 우정 몇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본인 마음을 다 알아준단 말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버틸 멘탈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분들 꽤 좋은 분들 많이 보이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다 본인한테 돌아와요.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온다고. 그래야지 본인도 잘 풀리고 본인이 일단 변화해야 돼. 따뜻한 사람으로. 지금은 너무 마음적이나 뭐나 뭐가 났어요. 힘들어서도 그렇고 뭐가 많이 나서. 내 운기를 좋게 바꾸려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연습부터 필요해요. 괜찮네. 다행이다. 동자님 딱 한마디 하시네. 괜찮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괜찮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별 인생에서 별 문제는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긍정적으로 사셔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제 스스로와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에요. 인기도 인기인데 진짜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별이 된다고. 스타. 말을 예쁘게 하고. 그렇죠. 근데 본인도 주변에서 본인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꾸준하게 해줬던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 마음이 허해. 힘들어. 이렇게 친구는 많긴 한데 뭐랄까 많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간 못 챙기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못 만나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카톡이나 뭐 전화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은 거 같아요. 처음 이걸 이제 봐보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금전이랑 운이랑 결혼을 가장 궁금했거든요. 결혼이요? 결혼은? 결혼이랑 금전이랑 이런 것들 잘 될지 꿈 이런 게 연애부터 잘 해요. 연애부터 잘 하셔야 돼. 근데 꼭 그걸 명심해요. 나중에 머리 아플 일이 생긴단 말이야. 어쨌거나 잘 물어보셨어요? 응.